안녕하세요. 산암매엄마 피아니스트 김경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검은건반에 있는 코드를 한번 배워볼텐데요. 우리 1강과 2강에서 하얀건반에서 치는 메이저코드와 마이너코드를 모두 배워보셨죠? 이번 시간에는 검은건반, 레플렛, 리플렛, 솔플렛, 라플렛, 시플렛에 있는 코드를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메이저와 마이너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디플렛, 레플렛이죠? 레플렛 메이저 코드를 쳐보겠습니다. 레플렛, 파, 라플렛 디플렛 메이저 코드입니다. 마이너 코드는 3음을 반음 내려서 디플렛 마이너 코드 다음, 이플렛이죠? 이플렛 메이저 먼저 쳐보겠습니다. 이플렛, G, B플렛 이플렛 메이저 코드 이플렛 마이너는 3음을 반음 내립니다. 이플렛 마이너 다음, G플렛 G플렛 코드 메이저 쳐볼까요? G플렛, B플렛, D플렛 G플렛 메이저 코드입니다. 마이너 코드는 반음을 내려서 G플렛 마이너 코드입니다. 다음, A플렛이 되겠죠? 이플렛 메이저 코드는 A플렛, C, E플렛 A플렛 메이저 코드입니다. 마이너는 제3음을 반음 내립니다. A플렛 마이너 코드입니다. 마지막으로 B플렛 코드를 쳐보겠습니다. B플렛, D, F B플렛 메이저 코드입니다. B플렛 마이너는 제3음을 반음 내립니다. B플렛 마이너 코드 차례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D플렛 메이저 D플렛 마이너 E플렛 메이저 E플렛 마이너 G플렛 메이저 G플렛 마이너 A플렛 메이저 A플렛 마이너 B플렛 메이저 B플렛 마이너 1강과 2강에서 배웠던 메이저 마이너 코드 하고 오늘 배웠던거 하고 섞어서 차례대로 순차 진행을 한번 해볼까요? C 메이저부터 메이저 코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C 메이저 D플렛 메이저 D 메이저 E플렛 메이저 E 메이저 F 메이저 G플렛 메이저 G 메이저 A플렛 메이저 A 메이저 B플렛 메이저 B 메이저 이번에는 마이너 코드를 차례대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C 메이저 D플렛 마이너 D 메이저 E 플렛 마이너 E 메이저 F 메이저 G 플렛 마이너 G 메이저 A 플렛 마이너 A플렛 마이너 B마이너 이렇게 차례대로 메이저 코드와 마이너 코드 진행을 배워봤습니다. 연습을 충분히 하셔서 누가 갑자기 A플랫 마이너, G메이저, B플랫 마이너 갑자기 퀴즈를 낼 때에도 손이 바로바로 그 코드 위에 올라갈 정도로 연습을 충분히 하셔야 반주가 가능하게 됩니다. 집에서 코드 연습, 하루도 빠지지 말고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번 시간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